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해 올해 1,4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대비 약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개선 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를 3.3제곱미터당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 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1대1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도 지원합니다. 재창업 지원은 이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참여 요건 등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고객센터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